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것을 서약한 남편과 아내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며 조금씩 닮아가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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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